요! 가구님, 유! 춤추는 거 보고 싶은데, 정말. 어? 있잖아, 형. 어, 있네. 힐링 표현보다 더 힐링 되는 것 같은데. 신세계 플렉스. 선생님. 정서광으로 왔어. 정서광으로 하면. 정서광. 정서광에서 왔습니다. 정서광에서 왔습니다. 정서광에서 왔습니다. 항상 이러지. 항상 이 텐션이야. 이거 뭔지? 아이헤이트 뭔지. 왜 아무것도 안 했어? 아이헤이트 뭔지. 따라한 거예요, 지금. 정서해야 돼. 먼지 너무 많을까. 먼지 너무 많을까. 이렇게 낄 것 같은데, 메인 보컬. 나나나나. 아, 그리울까. 내 볶음문 밖에 안 나와. 이거 꼭 랩을 해 주세요. 저 봤어요.